신선을 준비해 주세요. 서 espeon의 정보 už리기 봄! 안개의 눈빛! 슬리버블! 발대식? 발대식? 발대식이 뭐야? 발대식은 이거예요. 그런 현수막 같은 거 들고 가위 자르는 거 아니야? 이게 발대식이에요. 아 그거 그거 이거 그냥 자르고 그게 맞 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발이 출발의 발이고 대가 큰 대고 큰 출발하는 거지. 좋은 의미네. 그런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알아? 어디서부터인데? 투게더 마음속 장소가 투게더 마음속 장소가 지금부터 T1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T1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21 T1 발대식을 시작합니다.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누구세요? 저 T1 투게더 마음의 목소리야. 아 투게더 소리 약간 뇌에서 말하는 거구나. 에이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카메라를 향해서 아 많이 오셨구나. 아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아 기자분들이셨구나. 아 기자분들이셨구나.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아 기자분들이셨구나. 저 인사 한 번 드릴까요? 좋아요. 오셨으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투게더 S1! 안녕하세요 T1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충 눈으로만 봐도 한 150분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네 분 정도 오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딱 방역에 맞춰서. 그치. 뜨거운 취재 열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T1 삼행시를 선보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케이. 나부터 갈게. 운 띄워줘. 하나 둘 셋! T! TV에서 요즘 T1이 안 보여서 많이 화장하셨죠? 오케이. 오늘부터는 원! 원 없이 보세요. 오! 오! 잘한다. 준비한다. 와. 이번엔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멤버들은 클레오파트라 게임을 통해 선서문을 낭독할 멤버를 정해주세요. 좀 클레오파트라 좀 식상하니까. 그치. 좀 우리의 자기소개를 넣어서 하면 어떨까. 그럼 우리 이름인 T1을 넣어서 안녕. T1 최지수 이런 식으로 바꿔. 오 괜찮다. 안녕 T1. 세상에서 제일 가는데. 안녕. 우리의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오케이. 갈게요. 가볼까요? 안녕. 안녕. 아니 인사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아 잠시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해주세요. 시작! 안녕 T1 장경호.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구마 말랭이. 안녕 T1 김인수. 바로 올라간다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큐티포탄. 나 마지막으로 한 거 잘못한 거 같아. 안녕 T1 차웅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비주얼 센터. 안녕 T1 송동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다이어트맨. 펜тьUSzar. 뒷 비주얼 센터. af구마 ᴍᴏᴏᴏᴏᴏ ост90 ま reminder. 안녕 T1 지어라. x2 내가 이상에서 제일 가는 목소리는 이다. detachedaud scratch. 진짜 다들 선서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진짜 좋다. 안녕히 계세요. 현명해. 포기할까? 하루가 길다고. 둘이 약간 양대산맥인데. 하! 형! 척협도 잘 나오는 건가? 귀여운 장기! 세상에서 제일! 하는! 비주얼! 센터! 하! 형! 내가 보셨나 봐! 잘해! 게임이었나 봐 어, 운기야 들어오면 될 것 같아 형! 하!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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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우리는 클레오파트라 게임에서 승리한 멤버는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러워! 부럽다! 부럽다! 부러워요 형! 목을 제대로 풀겠네 처음 탈락한 사람이 승자인 것 같아 선서! 선서! 하나! 우리는 2021 TO1 발대식에서 재치있는 리액션과 풍부한 모험 개그를 선보이며 다양한 짤 생성에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한다 오케이! 2021년 5월 1일 TO1 대표 송동건 후우우! 이거 일어어ember Open! 목이 duplic콜한가 vehículo 아니 엄청난거야 龔 아 너무 힘들었어 후드타자 형 빠르면 랜선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같이 앞에 있는 모니터를 봐주세요 파티 와! 뭐야? 뭐야! diverga Sasha 우리 Cop 뭐야 pasti 대윤아 누구시지? 안녕하십니까 태윤아 아니네 thunderstorm europe T1의 해외 지사, T1 글로벌의 대표, 해리 리입니다. 오, 쟤 누구야? 왜요? 리신인데? 먼저 T1을 발대시키는 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반갑습니다. Dear my beloved T1 members, After today, you're starting a new beginning as T1. 뭐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 챌린지 하시나 봐. T1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풍족사 분이시구나. We asked T1 to develop day by day as years go by. Day by day? We look forward to seeing the perfect T1. Day by day. T1, 화이팅. 화이팅이란 말 없었던 거야? 되게 길게 말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그래, 제보는한테 그래. T1 발대식을 축하하기 위한 아티스트의 특별 무대가 있겠습니다. T1 환호를 맞이해 주세요. 어머, 나 누군지 알았어요. 나 누군지 알았어요. 누구야? 발대식이잖아. 영어로 풀이해봐. BTS야.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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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나와주세요! 비어넣어, 우리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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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놈. 감사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사랑해요! BDA. BDA. YELB-BAD. 달리는 차 안 돼. 우린 아무 말 없네. 너는 그렇게 운댐 만해. 나는 넌 넌 넌 넌 넌 넌.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계속 운전 말해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 우리 BDS분들 와 이거 진짜 완벽한 스타트다 티어 발대식의 시작을 앞서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은 T1을 대표하는 기자단 선발이 있겠습니다 신발력이 필수인 기자단은 스피드 타자 대결로 정해집니다 스피드 타자를 대결하는데 약간 멋있다 근데 T1 컴퍼니에 이제 SNS를 담당할 우리 팀 사 내에 기자를 뽑는 거죠 우리끼리 기자로 선발된 멤버는 주호티오원 대표 기자로서 SNS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우 너 맞네 너 얘기한 게 나 잘할 자신 있어 내가 봤을 땐 유튜브를 많이 보는 지들과 잘했듯? 나 약간 그런 유목을 집중시키는 거 잘할 수 있어 너 단순화 잘했어 약간 썸네일로 뭔지 알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하면 되나요? 앞에 보여주세요 제가 쓸 거는요 시 시작 생각보다 빨라 생각보다 빨라 생각보다 빨라 생각보다 빨라 그동안에 이거 쓰고 말해 버렸는데 이게 뭐였지? 되게 잘 쓴다 잠깐만 나 어디까지 썼지? 사랑과 어머니 어머니 지금 저기 띄어쓰기 안 했어요 별 하나의 영어가 더 쉬워 영어는 무조건 컷이야 어디요? 두 번째 주의 별 하나의 기자는 맞춤법까지 완벽해야 된다고요 지수 포기했는데? 별 하나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려 이제 별 하나의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지금 몇 초인가요? 라면 지금 라면 거의 다 끓여갔어요 뭐가 틀린거지?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어머니 어머니 어려워 이거 맞잖아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몇 초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같은 걸로 해야지 가겠습니다 형님 냄새납니다 키보드는 다 다른데 오 짧아 영어가 있으면 영어에다가 이거 있어 근데 이게 두 수밖에 이외 K콘택트의 시그니처 코너인 팬 피처링 스테이지에 대문자까지 해야 돼? 오케이 팬 리퀘스트 스테이지는 아티스트와 전세의 케이팝 팬들을 무대에 연결했대 어떻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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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대신 어렵네 아예 5분 걸리겠다 야 와 많은데 생각보다 와 생각보다 길 세은아 한 5분 걸리겠다 야 아까 정리해줘 어떻게 해 이거 어디 갔어 아 아 제발 아니 이거는 좀 세은아 그냥 커틱키 페달 바꿔주라 그냥 우리 그 아 웰킹 이거 아 이건 진짜 영어 나왔음 아 아 아 끝 끝 와 지금 생각보다 빨라 1분 46초 1분 46초 형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기 싫어지죠 아 진짜 너무 아니 난 대문자에 야 야 야 야 틀렸어 야 야 야 야 틀렸어 와 이게 그 기호 들어간 게 너무 어렵다 아 어렵다 아 아 문장 두어요? 아 이렇게 했어 됐나 네 내가 몇 초 했지? 아 2초 잘했어 그래도 아 굿잡 형 잘했어 저희 진짜 키보드 바꾸면 안 돼요? 저도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하실 때로 변하실 때로 그러고도 지면 진짜 추한 거 알지 그렇지 오케이 야 벌써 추하다 그냥 아 근데 자 이걸로 할게요 눈 감고 하자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를 유의해야 한다 야 그래도 영어도 없고 기여도 없고 진짜 길다 괜찮네 아 그럼 히터가 있네 자 아 이건 아니지 야 제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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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 틀렸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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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 번째 줄 해 아 카메라 아이콘 텍터가 틀렸어 카메라 아이콘 텍터가 틀렸어 야 근데 벌써 끝나가 뭐든 해봐 지금 어디 가냐 물어봐 물어봐가지고 좀 쓸게요 여기 좀 쓰겠습니다 1분 안 됐을 거 같은데 2분 안 되었을 때 2분 안 돼 4분 안 돼 2분 안 돼 이렇게 치면 어 나 되게 괜찮은데 뭐야 짧아 심지어 짧음 끝 2분 안 돼 5초 나왔습니다 3분 안 돼 3분 안 돼 와아 나 키보드 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내 티튼들은 이건 맛있다 귀여워니 광고해서 사봤다 열심히 해보라고 야 하지마 왜 나한테 뭐 그러냐고 출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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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카메라에 이상하게 잡힌다고 엉덩이 왜 말했어 엉덩이 쉬운데요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손잡아 손잡아 돌아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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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손금 좀 봐드릴게요 아 얼굴선 가기에는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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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000원이래 이거 5,000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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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오원은 우리는 하나로 존재한다 라는 뜻의 Together as one을 뜻한다 멤버 개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던 각자의 개성을 강렬하게 보여주며 티오원으로서 하나로 결합되어 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 내 생각에는 이건 우리에 대한 건데 이거 틀리면은 진짜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이건 사실 안 보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티오원의 이름이 달린 거야 경호야 1분 10초 안에 끝내야 돼 경호 타자 저거야? 21년 동안 한 게 이거야? 아 진짜 열 번째 친인 거야 지금 21년은 어떤 게 뭐라고 한 거야 아무도 방해 안 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를 하는 친구야 어? 경호야 T도 대문자여야 돼 멈칫했어 왜 멈칫하는 거야? 이미 대문자인데 T 5도 대문자로 했어? T 5도 대문자로 했어? 고급기술 고급기술 저 잘못 누른 거 있어 지금 한 2분 정도 지난 거 같지 않아? 마지막에 투게더 사랑이까지 써줘 여러분 여러분 그럼 틀려도 많이 써 뭐야 투게더 사랑이 언제 했어? 뭐야 끝났어? 경호 몇 초야? 몇 초죠? 1분 30 몇 초야? 1분 30 1분 30 잘했어 잘했어 제롬님하고 민수니와 두 분이 기다렸습니다 축하해 1분 24초 124초요? 네 아 뭐야? 1분 24초 이자단으로 선발되신 여러분을 축하드리며 익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익명장 수여에는 랜선 축사를 보내주신 T 1 컴퍼니 위 해외지사 T1 글로벌 위 이재훈 대표님이 직접 참여해주시겠습니다 이분이 오신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곳에 추원분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곳에 추원분이 대박 저 영화 봤어요 대표님이시죠? 아니 그 풍선이라고 나와 다니시던데 아 이쪽이 안 되세요 독특하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요? 병원! 아 진짜 네 기자단 오재롬과 김미숙은 먼저 김미숙은 와 오 됐어요 와 이런 기회만은 없네 임명장 소속 피어원 성명 김민수 오재롬 위 사람을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 정신으로 참신한 콘텐츠 창작을 주도하는 피어원 기자단으로 임명합니다 가만히 있어 경호가 정신 사라 펜션 앞에 해고 해고 진짜 감동스러운 순간이에요 2021 5월 1일 T1 글로벌 대표 이재윤 근데 혹시 업에 나오는 그분 맞지? 아니 아닙니다 좋아요 아 경원 사진 찍어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고 필름 카메라 플래시 된다고 합니다 디테일 왓기 이렇게 돼요 아 아 나 경호형이 너무 좋아 아니요 듣고 춤장춤장 몇 초인가요? 몇 초인가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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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게 하냐 내가? 빨리 치고 아니!